분위기 있는 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문혜후 보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분위기 있는 최성호 씨의 노래 문혜후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랑해 주세요. 아하 하하 하아 어색 바랍으로 아하 어색 여리만으로 그래도 슬픈 마음을 그대와 우리 널 그대를 사랑하고도 안아 다시 한번 비워놓고도 안아 이젠 이해가 되네 놀이치게 만난다 사실은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참 넓은 자신에서 나 좀 쓰러졌어 예전의 그대 뜻이 아주 보며 사랑하고도 어쩌면 어쩌면 나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사랑해 그 순간에 진심이었어 사랑해 사랑해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참 넓은 자신에서 다 좀 쓰러졌어 다 좀 쓰러졌어 예전의 그대 뜻이 아주 보며 사랑하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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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면 어쩌면 나 다시 나만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에 은하 진심이었어 굿무한 의웨 제이홉 목소리가 むく스럽죠 아주 대하려 제 목소리가 대하려